닥터파이어 네 안녕하세요 닥터파이어입니다.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오늘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. 원래는 요거를 여기다 꽂는건가? 아 이게 장전 대박 이거 엄청 세다 우와 이거 진짜 세다 아니 오늘 제가 생각한게 뭐냐면 저야 샘물 크리에이터니까 총알을 샘물로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서 쏴봐야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쏴보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것도 위험한데 지금? 그래서 요거를 샘물로 만들어서 한번 총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? 진짜 총알을 만든 겁니다 샘물총알 꽝 꽝 꽝 꽝 자 다행히 집에 또 요 총알 굵기랑 아주 비슷한 나무가 있어서 요거를 잘라서 총알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요거 그냥 박아주면 끝입니다 요거 그냥 박아주면 끝입니다 다시 닫아줍니다 다시 닫아줍니다 재밌죠? 자 이제 요대로 바로 샘물을 부어주면 총알이 완성이 되겠죠? 샘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샘물을 녹여서 뭐 이정도면 총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샘물이 어느정도 녹은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깔끔했어 총알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당연히 잘됐겠죠? 당연히. 오 대박이다. 이거 살짝 다듬어서 빨리 총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해서 총알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너프 권총에 쇳물 총알을 넣고 한번 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다가 총알 넣고 과연 너프 권총이 버프 권총으로 바뀌었을지 과연 그 파괴력은 얼마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되는 순간 뭐야 이게? 이상하다? 빵! 아니 이거 왜 안 나가? 야 나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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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있네 아니 이게 지금 스펀지보다 몇 배는 무겁기 때문에 지금 주석이 금속 중에서도 무겁거든요. 자 그러면 제가 긴급하게 약간 개조를 해서 스펀지 앞부분만 이 탄피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샜물 총알을 넣고 자 이렇게 앞부분만 샘물로 바꿔줬습니다. 이렇게 앞부분만 샘물로 바꿔줬습니다. 편집샷 셋물이 양심이 있으면 저 정도는 깨야 지금 저한테. 실망을 시키지 않겠죠? 자 갑니다. 계량 끼기 어우 어 이게 뚫었어. 뚫었어 뚫었어 오 O 완전 뚫어버렸어요 이럴수가 전구를 못 깨다 계란을 깨는데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어 샘물로 총알 만들기는 여기까지구요 지금 오늘 원래 다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로켓을 다 만들었는데 아직 촬영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요 로켓 영상도 또 기대해주시고 오늘 요 샘물러프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였습니다 예에에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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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